지금 여기서 계속 앱보드리고 싶은데 내 앞에 콜플리스 이거 아까 때문에 야 근데 여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정신 병자 새끼들만 다 모아준 거 같은데? 정상인도 병신들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이길 수도 있어 어? 근데 원래 모으는 거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나도 병신들 타고 있었던 뭐야! 아유 다 때려! 뜨지마! 형님 이거 저용도 최소 20명인데요 아 너무 좋다 아 대도시지 이거 어디십니까? 그 포지지 않아? 포지지 않아? 잠깐만 어디있어 T5 대도시네요 형님 대도시 어? 대도시인데 어떻게 여기가 더 여기 대도시거든요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떨어져서 대도시라는 거에요 거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형님 어디십니까? 저 D5 근처에 저 차 하나 구했거든요 SSE 네? 아니 SSE는 그건 방향이 있고요 형님 가방에다 씨이발 개꾼템 형 집이에요? 집이에요 형 지금 D입니까 E입니까 D D요? 그럼 저 그 아 뭐야 이 차들 다 형님 차 두세대 가거든요 지금 그 차들 믿지 마시고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빨간 지프차 이거 차 소리 좀 말해주세요 빨간 지프차입니다 저는 빨간 지프차? 네 옆에 KOR Q. 마우스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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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디 계세요? 이거 빨간 짚뿐 이거 저 말고 딴 데 하나 더 있어요 딴 거 조심해야 돼요 형님! 어! 형님! 이거 어머! 이런 씨발 아빠 없는 새끼들! 아버지도 모르겠다 그럼 형님 어디세요? 모르겠어요! 아이씨! 아니 이 새끼들 왜 치겠는데 개따라와! 거기 떨어지면 절대 안돼요 D5 떨어지면은 아 그 낙하사를 당연히 볼래야 돼요 원래 야 떨어질 때 좀 포인트야 우리 네 형님 그 떨어지는 포지션 바로 말해주면은 저희가 아 떨어지기 전에 네 어느 정도 포인트를 뒤에 어디로 오라고 말해줘 그럼 내가 그쪽으로 떨어질게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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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형 떨어진 곳이 정확히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아 거기가 완전 핫플레이스야? 내가 아직 초보니까 이 새끼를 좀 잘하니까 이 새끼를 무조건 따라온단 말이야 아 아 고처리 잘 뻔했네 진짜 아 자 조나 클릭하고 있을게 네 됐다 네 열렸다 열렸다 됐어 돌았어요? 아니 안됐어요 이거? 안됐어 아 아 아 다시 말할게여 ㅋㅋㅋㅋ 야 이거 대도시 말고 다른 데 한 매배 대도시 말고 이런 데에다가 준다 준다 봐나? 대도시 말고 그냥 좀 적당한 도시들도 있는데 꼭 도시 안 떨어져도 돼요 음 도시 근처에 있는 캠핑카 같은 거 캠핑카 하늘에서 볼 때 하얀 점 같은 거 보이는 면은 거기 떨어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 같은 거 하나하나 있는 집들이